손흥민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올리는 전략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0라운드 본머스 전에서 그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왜 최고의 공격수인지 그리고 상대 팀들이 그를 대하는데 왜 항상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역습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지난 브라이튼 전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4-2-3-1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했고 수비력이 형편없는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센터백으로 출전해 팬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비수마가 퇴장 징계로 클루셉스키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벤탄쿠르의 깜짝 복귀는 팀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범머스는 토트넘의 얇은 스쿼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똑같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4-3-3 포메이션의 특징은 공격 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원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거나 수비 라인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며 공격수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략은 손흥민 같은 빠르고 기술적인 공격수를 상대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주특기는 라인 브레이킹이며 그는 공격수 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맨체스터시티나 리버풀과 같은 최상위권 팀들조차 토트넘을 상대로 함부로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범머스의 감독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략은 경기 시작 2분만에 시각화되었습니다. 브래넌 존슨이 우측면을 돌파하던 순간 손흥민은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리차를 이송을 앞질러 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존슨은 원래의 패스 대상이었던 리차를 이송을 패싱하고 손흥민을 향해 긴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에 실패했지만 이러한 빠른 상황 전개는 범머스 수비수와 골키퍼를 경기 시작부터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참고로 손흥민을 상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혼자서 막으려 하거나 30cm 이상의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머스의 수비수들은 이러한 불문율을 지키지 않았고 마치 패배하고 싶어하는 듯 연속적으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실수는 손흥민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하며 경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 시작 후 약 6분이 지난 후 손흥민의 무서운 잠재력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파페사르가 중앙에서 드리블을 하며 전진하는 동안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조용히 위치를 잡고 있는 손흥민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파페사르가 슈팅을 시도하기 직전 손흥민이 손을 들어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첫 눈에는 자신에게 공을 달라는 듯 보이지만 파페사르와 손흥민 사이에는 범머스의 수비 3명이 버티고 있어 그러한 지시를 내릴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든 순간부터 범머스의 수비가 넓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료 선수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비에 혼란을 주는 지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파페사르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진의 낮은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관통하며 토트넘의 첫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파페사르가 자신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그에게 달려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레모니 도중에 파페사르가 무릎 슬라이딩을 하다가 착지에 실패하여 다리 부상을 당해 20분 후 교체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파페사르의 빈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직 승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트넘은 세레모니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로 상대에게 역전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지난 브라이튼 전에서 동료들에게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하며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파페사르의 헌신적인 커버와 범머스의 아쉬운 결정력이 아니었다면 전반전에 역전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결국 손흥민은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손흥민은 남은 선수들을 이끌고 범머스를 압박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4-3-3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한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히샬리송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후반 53분경 범머스 수비 3명을 현란한 패스로 속이고 히샬리송에게 공을 전달했지만 히샬리송의 형편없는 결정력으로 골 기회가 무산됩니다. 신뢰했던 파페사르는 이미 교체되었고 히샬리송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끊임없이 스프린트를 이어가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범머스는 손흥민을 막을 능력이 없는 듯 다시 한번 페널티 박스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범머스의 선수들은 손흥민이 빠른 속도로 뛰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를 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뒤늦게 수비 라인을 내리는 선택을 했지만 이미 분위기를 탄 손흥민에게는 지역수비나 압박수비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후반 70분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중원에서 패스를 받고 범머스의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동료 선수의 도움 없이 직접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범머스의 최종 수비 라인보다 2m 이상 앞서 있는 손흥민은 충분한 시간 동안 각도를 잡았고 수비수가 몸을 날리는 순간에도 빠르게 슈팅을 성공시켜 자신의 시즌 12호 고리자 경기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이어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프리미어 리그 득점 순위에서 솔랑케와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두 골만 더 기록한다면 현재 14골로 득점왕을 기록 중인 엘링 홀란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범머스의 선수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에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 자체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단순한 속도로 그 패스를 활용해 수비 라인을 연속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이는 범머스 선수들에게 자신들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놀라운 돌파 능력은 물론 현재 리그에서 리버풀의 살라와 아놀드 다음으로 많은 빅 찬스를 만들어내며 정상급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단순히 에어 싸구 돌파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결정적인 패스 한 방에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반 79분경 범머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브래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하며 히샬리송에게 컷백을 날렸을 때 손흥민을 제대로 막으려 하지 않는 수비수들로 인해 파페 사례의 전반전 득점과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경기 추가 시간 8분 동안 토트넘이 예상치 못한 부상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알레오 벨리스가 무릎 부상을 당하고 쓰러졌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미 모든 교체 카드를 소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10명의 선수로 남은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이미 크게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토트넘은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경기는 3대1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뛰어난 스탯은 기록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무려 31번의 패스 시도 중 30번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번의 기회 창출은 마치 그가 축구 경기를 지배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죠. 이는 그가 단순한 돌파형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에 대한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경기를 관람한 F3국의 관중들은 그의 경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감탄해 말을 연발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열성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올 시즌 벌써 8번째로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유럽 축구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유럽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과 소파스코어에서는 각각 8점, 0사점과 7점, 9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로셀소 다음으로 높은 평가이며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치 호날두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그의 날카로운 공격력이 앞으로 아시안컵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